안녕하세요. 리리입니다. 오늘 새로 뉴 멤버가 왔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쩡이입니다. 오늘 처음 여기 와서 되게 기대되고 설레는데요. 오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제 시작해봅시다. 이제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먼저 희고 이렇게 안 되면 지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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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두꺼웠나요? 에이 좀 예쁘죠? 아이씨 진짜 이거 뭐 진짜 혀타온다 이런 거 이런 거 못 맞추게 약간 갓 떨렸다. 너무 창피하다 진짜 너무 창피하다 이런 거 못 맞출 거 너무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써요 그거를 뭐 왔어? 몇 번 할 거야? 근데 언니 이런 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긴장돼가지고 막상 잘 못 치거나 몇 번 할 거냐고 정리해 빨리 세 개 총 세 개 지금 세 개 아 이런 거 잘 못 하네 어떻게 끌지 이런 거? 아 이런 거 너무 어려운데? 맞았어? 안 맞았어 흔들었어? 안 맞았어 누가 봐도 안 맞았어 비디오 판독해주세요 비디오 판독 내가 했어 내가 총 세 개 세 개 세 개 난 공이 너무 어려운 거 같아 점을 맞추고 세 개 세 개 나이스 오 오 오 진짜 안 맞았지? 왜 아 진짜 쫑 하 시작 오 예 아니었어 맞을 수 있어 아니 이렇게 이거 어떻게 다 알았지 이렇게 들어왔어요 안 돼 안 돼 공 좀 모아봤죠 절대 하지 말고 지금 불씨 나오고 있어요 불신 이 감각을 맥슨 브라닛 더 두껍게 해야 돼 진짜 저 빨간 거 아니었어요 일단 쩡현이 50 넣고 치고 있는데 잘하면 올릴 거예요 댓글에 저한테 100 넣고 치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아직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올릴게요 여러분들 아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원래 상대가 안 돼 아 그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셋 둘 셋 둘 셋 룰을 처음이어서 진짜? 이거 어떻게 점프를 해야 되나? 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피해가? 이게 나 큰일 난다 진짜. 한 대 펴고 맞출까 봐. 큰일 났어. 근데 이제 저도 꼭 어려워. 너도 한 번 당해봐. 너도 한 번 당해봐. 오케이. 아 너무너무 끌고 회전을 많이 줬어요 여러분. 안 맞으면 진짜. 맞을 것 같다 맞죠? 왜 쳐라. 왜 쳐라. 왜 쳐라. 왜 쳐라. 왜 쳐라. 나도 믿어야 되나? 내 자신을 믿는 거야. 이거 안 맞았어. 근데 쟤도 안 맞았어.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진짜 잘 쳐놓고 상대편 곡 잘 맞추고 아시죠? 어머. 길을 또 막았네? 와. 아 이거 어떻게 길이 안 나와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 얇게 맞았던가요? 아 얇게 맞았습니다. 안 돼 이거 아니었어. 제가 원한 건 이게 절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제가 원한 건 맞고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아 참. 이것도. 어. 잠시만요. 어. 아까 배운 거. 잠깐만.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붙은 거 아니야? 사실 정희연이는 무적 50은 아니에요. 음. 무적인 거야. 무적은 파울이라도 다 봐주시고 파울이라도 다 추거를 한 번 바꿔 봐. 인공 들고 있으라고 할 뻔했어. 투팁? 제공이 방해를 했대요. 아 이거 어렵다. 힘들 것 같아. 흔들리지? 어? 안 좋죠. 네? 이씨. 이렇게 하는 건데. 끝났네. 아 아까 파울 나가지고 하나 더. 아 그래? 공 또 모아놨네. 이게 뭐 올 걸까? 다시 해 처음부터. 근데 언니 이건 전부 쓰리는 거 같아. 슬프도 금방 하겠지. 이거 쓰리코 너무 어려워. 여러분들 이거 어떡해. 아이 참. 베이크샷은 취소할게요. 아이 저 키스 났네. 어? 투코잖아요. 아이 투코 맞았어. 아이 그래? 에이 참. 아 나는 이런 것도 지금 안 될까 봐 걱정된다. 걱정된다. 걱정돼. 아 진짜 격겨볼 때 짜장면 풀 수 있는 거 아시죠? 저 약간 족발 짜장면. 맛있다. 젓 busted. 조裝. 고소. 완전 괌 전. 뭐야 당연히 파워. 나 ко정. 느ел어 나기만. caseはйц 집에 갈래요. 정말. 근데 언니도 오늘 아깝게 안 맞은 느낌이 많은데. 너무 짜증나네. 옛날 저를 보는 나나 언니랑 다 붙였을 때. 뭐야 투코야? 투코? 투코라도 한 게 어때지? 나는 안 맞고 있어. 나 할 때까지 기다려. 여긴 안 맞고 저는 자꾸 3코를 투코로 지고. 그렇죠. 진짜 못하는데. 긴장해 긴장했어. 아 두꺼웠어. 왜 이래.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도대체. 댓글로 욕하지 마세요. 멋진다고 욕하지 마세요. 진짜 찐. 배돈 것도 안 돼서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적당하지. 잘 될 때 내가 좋지 않아. 제가 이걸 깨끗하게.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거 치면 100 올려서 칠게. 으응, 떨려. 못 할 것 같긴 한데. 없음. 오! 진짜 번들었네 그니까 오! 얘 아니야? 얜데? 얘 아니야? 쟤야? 온도 안 좋았어 오! 간다 쿠션 스토리가 어려웠어 아니 이렇게 하나씩도 왜 이렇게 안 빠지는 거야 오늘? 와 진짜 심각한데? 제발! 제발! 안돼! 제발 맞아라 오케이 이렇게 이런 거 맞겠지? 아 너무 약하고 아 너무 약하고 진짜 하하하하 어렵다 다시 붙여놔 하하하하 언니 막 안 맞았네 안 맞았네 쫙 났어 쫙 났어요? 제 거 맞았어요? 아니 내 거 맞았어? 아 그러면 다시 붙여놔 어우 스트레스 받네 하하하하 얘 떨어지고 맞추고 원 투 쓰리 하하하하 아니구나 하하하 왜 이러나 저 쓰리쿠어 볼 때 쓰리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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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 좀 알려주세요 티비 옵션 받네 오케이 스리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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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스리쿠어 너무 스리쿠어 네 스리쿠어 스리쿠어 자꾸 뭐 피스만이 없어 하 하 하 하 거기다 좀 모아봐 하하하하 나는 어? 어? 핌이 세스에 맞았어 핌이 세스에 맞았어 맞았어 핌이 세스에 맞았어 핌이 세스에 맞았어 핌이 세스에 맞았어 끝내자 빨리 하고 가자 이리야 가자 빨리 하고 가자 어? 된 거야 오케이 아! 진짜 모았어 모았어 아 근데 왜 이렇게 모았어? 나 이 정도는 못 쳤는데 주껌 똑받아줬어야지 똑받아줬어 이 정도는 꼭 모아준 거 아닐까요? 하하 진짜 하하하하 자 백크샷 갑시다 두들 백크샷이 이거 어떻게 치죠? 난 여태까지 내가 했던 당구 중에 오늘이 제일 최악인데? 하하 아 하 하 진짜 현타 온다 뭐하냐 어휴 제 실명이 나와버렸대요 좀 더 두껍게? 언니 한숨 소리가 지금 들려요 아휴 진짜 끝났어요 3 제걸로 욕하지 마요 멋진다 내가 이렇게 욕먹을 때 상태가 바뀐 것 같은데 언니는 오늘 처음이니까 그래도 약간 긴장하고 이럴 수 있는데 저는 계속 쳤으니까 완전 발렸대요 일단 오늘 쩡이 언니와 포게임을 해봤대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언니가 오늘 실력이 안 나온 것 같아서 분명 아까 연습할 때 되게 잘했거든요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다음 번에 좀 더 재밌는 도끼로 찾아뵐게요 안녕